their 나 태울ину 공부할까요? 너무 빡빡 하지 말고? 네네 맞아요 재밌어? 간지러워? 쥬야? 뭐야? 쥬야 간지러워? 쥬쒸쒸쒸쒸쒸쒸쒸쒸쒀 ? 웃어 웃어 재밌어? 내 안을 것 같았어요 얘는 어떻게 빡빡이 됐다 남잔데? 이제? 지금 군대 가야겠는데? 지금 군대 가야겠어? 완전 남자의 상남자 됐는데? 상남자? 어? 너무 순댕이다. 너무 무서워 웃기네. 그래서 재밌어? 놀아주는 줄 아나봐요. 아 그런가봐요. 사람들 유형을 나중에 막 퀵퀵거리고 있는데 아직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 아들도 이랬던 것 같아. 해주는 데에겐 뭐가 지나고. 아기. 진짜 금방 했네. 네 금방 해요. 귀여워. 엄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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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다시 아기 됐어. 최강공안이다. 다시 아기로 돌아가요. 위. 잘한다. 그럼 찍어주시지. 오늘 동영상 좀 찍었어요. 찍었어요? 아이고 눈에 들어갔죠? 왜왜왜왜. 여기만 여기만. 아 이건 싫어? 이게 뭐지? 그래서 보기만 하면 될래지. 아 눈에 들어갔구나. 엄마야? 아 귀여워. 아이고 손해라. 아 이거 cham어. 아들 치? 어. shoo 아우 빡빡이 니 음 치